자 그 다음 순서는 자민이 자민이 가고 있는 자리에 오세요 자민이 뭐하라 그러면 한참 걸리죠 오늘은 1,2인가? 오늘 1,2지? 자민아 오늘 3,4야? 네 아 오늘 3,4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민이 5,3,4 6회 와우 스페까지 했어? 스페 어려웠을텐데 뭐 안 어려웠어? 스페까지 하면 좋지 근데 힘들까봐 스페까지는 안한다고 하네 테스트 4,5점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매칭 게임 다 해볼까? 오케이 나무를 친다 심심한데? 진영은 가도 된다니까? 진영은 제게 가도 돼 어 할거야? 좋아요 자 그래서 자민아 얘는 모여서 어떤 소리가 날까? 자 시험지는 잠깐 뒤집어 놓으시구요 이거 말 한번만 좋아 알았어 다 했다 어 힘들었어 와우 이거 연습한거만 골랐으라 그랬는데 오 완전 열정인데 이걸 연습한거 한개만 써도 돼요? 그러면 되겠냐 아니 그거 양심이 있어 응 응 상님님 너무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다리가 아픕니다 아이고 야 짱 사이요 그렇지 자민이 이리로 오고 뭘 하고 자민이? 파인 파인이죠 파인 됐다 파인 오케이 파인 오케이 우리 주민등록 검사를 도망을 시키고 파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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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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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다음이다. 나인 와우 다음 마이크 마이크 라이크 라이크도 되고 라이크도 되고 라이스도 되고 애는 라이스 시가 스크라고 따는 말이지 애는 라이스 애는 쌀이란 겁니다 라이스 그 다음 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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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. 손짓가네 아냐아냐 아냐아냐 아냐 그래도 두개 시키는거에요? 응 어차피 더 다시 아아 조금 어려워졌습니다. 아 잡슬라서 다이스 트레일드 최하의 최하의 니가 내고 트레일드 그렇지 트레일드 책 체야 치단어로 아이가 아이들이 트레일드 아 잠깐만 Child 아 진짜 K 그치 작은 거 아니 그치? 읽기 위주야 쓰기나 쓰기나 쓰기 아 큰 소리로 오우 오우 휘 빠졌어 오우 아 만족스러워 오우 이게 뭐야? 아이는 내 이름 불러주고 오우는 휘 빠졌어 오우는 휘 빠졌어 오우는 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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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듣는 날이 아니라 나는 작은 덜 나게 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을 하겠지요 여러분이 화면 올라갔을 때 다음 와이트 야 뭐라고? 와이트 와이트 잠깐만 내가 있는 건데 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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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들고 가면 안되는데 자민아 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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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와이트 아브라! 아브라! 와, 자민이 막 세게 쓴다. 자, 그럼 얘는 뭐가 될까? 빨리 빨리 얘는 뭐가 될까? 그렇게 안되지! 사이트 사이트, 반칙이야 자민이. 사이트 그러면 자민이가 그냥 다른사람 다 그렇게 할건데 그러면 안되겠지. 그렇지? 사이트 오케이,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? 쉬는건 안돼요? 쉬는건 안돼요? 그렇지, 마이어드. 그만 돌아다니고, 마이어드. 지금은 그냥 잃는거에만 집중해. 선생님이 쓰기 열심히 잃는거 다 인정해. 알겠습니까? 오케이, 그 다음 다른사람은 그렇게 했겠지. 다른사람은 그렇게 했겠지. 다른사람은 그렇게 했겠지. 난 10분하면 좋겠다. 난 10분하면 좋겠다. 난 10분하면 좋겠다. 자, 지금 자민이가 F하고 T하고 이런것도 헷갈리고 있어가지고. 얘는 제일 앞에 있는 글자 이름 뭐지? F지, F는? 이거니까 합쳐지면? F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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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시험지에도 쓰다듬지. 자민이가 F키이고 헷갈리고 있다고. 아, 네. FINE FINE OK, 얘는 F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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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. 잘했고요. 오늘 선생님이 쓰기 때 뭐 해놨나요? 뭐 해놨나요? 아, 떴어요. 아, 떴나요? 아, 떴나요? 선생님이 언니가 부러요. 선생님이 언니가 부러요. 선생님이 언니가 부러요. 선생님 그리고 너 언니가 부러요. 뭐지? 제가 그거 쓴 게 아니야. 언니 갖고 왔어요. 뭘? 알겠습니다.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. 언니 자민이가 헉! 아니 언니가 갖고 갔잖아! 그러니까 혹시 자민이 오늘 혹시 숙제를 깜빡하면 쪽지 확인하세요. 네. 프레임 시간 고맙습니다. script